TED 연설문을 좀 보도록 할게 연설문은 실제로 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말로 된 것을 글로 표현해서 담아놓은 걸 수도 있거든 그러면 구어체적인 표현들이랑 또는 말에서 어떤 어감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을 글로 적었기 때문에 문법적인 것들이 살짝 애매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 lessons, 교훈들, from, 뭐로부터의 교훈이냐면 가장 오랜, 가장 긴 연구로부터의 교훈들이야 그런데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관한 연구고 여기에 on이라고 하는 것은 about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What keeps us healthy and happy?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유지시켜줄까? 언제, as we go through life, 우리가 삶을 겪어 나갈 때 말이 좀 직역이 딱딱하지 그래서 go through life라고 하는 것은 얘는 그냥 삶을 살다 아니면 그냥 살다 이렇게 보면 돼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하는 동안 정도의 의미로도 봐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시켜줄까? 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 쓰고 형용사라고 하는 걸 쓰지 그래서 여기 양쪽에다가 형용사를 이렇게 써줬어 we are constantly told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듣습니다 뭐하라고? 열심히 일하고 또 to push harder 더 세차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achieve more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이 구조는 t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어를 가지고 그 뒤에 to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는데 이럴 때는 a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야 여기에 뭐뭐에게라고 하는 이 누군가가 빠져 있지 그러니까 비동사 pp를 쓴 거고 거기에 부사를 하나 이렇게 끼워 넣은 거야 그럼 남아있는 투동사 원형은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뒤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to 그러니까 첫 번째 투동사 원형은 그냥 쓰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생략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지 여기도 써도 괜찮고 하지만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이 what if라고 하는 것은 만약, if, 뭐뭐라면 어떨까? 라고 하는 물음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의무문이지만 what if 다음에 나오는 구조는 주어동사의 어순을 갖는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we, could study people,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이 중심명이 바로 이거였지 무엇이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느냐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제 뭔가 궁금증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했던 부분이고 뒤로 좀 내려보면 그래서 for 75 years 라고 하는 75년 동안 이제 기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하버드의 연구가 있었어 뭐에 대한 연구냐면 adult development 라고 하는 성인 발달의 연구 그러니까 성인으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연구한 거지 이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것이 has tracked 추적해 왔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75년 동안 쭉 그래서 완료 형태로 이렇게 썼어 724명의 남성의 삶을 추적해 왔습니다 year after year 매년 뭐 하면서 asking 질문하면서 about 뭐에 대해서 그들의 직장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그들의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여기 이제 문장이 끝났잖아 여기서 끝난 거야 문장이 완전히 끝났고 뒤에는 다 부연 설명들이지 매년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럼 뒤에 부사 쓰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거고 뒤쪽에 asking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를 써서 분사 구문을 만들 거고 ask라고 하는 단어가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거든 뭐뭐에 대해서 물어보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도 돼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봐도 괜찮아 능동의 ing 해석하는 것은 뭐뭐 하면서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938년 이후로 with tracked 우리가 추적해 왔습니다 the lives of two groups of men 이라고 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의 그 삶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것도 현재를 기준으로 뭐뭐 이후로 쭉 해왔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완료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지 첫 번째 그룹은 2학년생들이었습니다 Harvard college 라는 Harvard 대학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a group of boys 한 그룹의 소년들이었는데 얘네는 어디 출신의 소년들이냐면 Boston's poorest neighborhoods 라고 하는 Boston의 가장 가난한 이웃 출신의 그러한 한 그룹의 소년들이었던 거야 내용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면 돼 이 10대들은 grew up 성장했습니다 뭐로? 어른으로 그런데 이 어른이 누구냐면 entered all walks of life 이 walk of life 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야 직업 직업 살림이 가는 길이니까 직업이 되겠지 그래서 모든 직업 분야로 들어간 모든 직업 분야에서 뭐 일을 하게 되는 모든 그 직업 분야로 들어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에 노동자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고 bricklayer 이라고 하는 벽돌공도 있고 doctors 의사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도 있었던 거야 So some climbed 일부 아이들은 일부 소년들은 climb the social ladder 사회적인 사다리를 올라갔대 from 뭐로부터 bottom 바닥부터 all the way to the very top 맨 꼭대기까지 여기 all the way는 그 길 모두에서 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야 저라고 하는 요 정도의 느낌이야 그래서 to the very top 이라고 하는 것은 맨 꼭대기까지 사회적인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서 기어 올라갔고 그리고 일부는 made that journey 그 여행이라고 하는 여정을 만들었는데 그 여행을 했는데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색하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이 부분이잖아 그렇다면 아까 얘네가 뭐였냐면 가장 가난한 이웃의 그런 아이디어였잖아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올라갔다는 얘기는 신분 상승을 했다 이렇게 약간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부 몇몇은 가장 바닥에서 저 맨 꼭대기까지 신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반대 방향으로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풀어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 내려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좀 살아간 방식이 조금 달랐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배웠을까 우리는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 well the lessons 여기서의 교훈들은 aren't about 뒤에 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wealth or fame or working harder and harder 그러니까 부라던가 명성이라던가 아니면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공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we've learned three big lessons 우리는 세 가지 커다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the first 그런데 이거 지금 연결이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지 이 연설이 굉장히 긴 건데 중간중간을 빼왔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나온 거는 사실 열심히 해서 뭐 했는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공한 사람이 있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 어떠어떠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니 이렇게 가야 돼 내용도 안 맞는 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좀 가야지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지금 이게 어쨌든 보자고 우리는 we've learned three big lessons big 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래서 세 가지 커다란 교훈 괜찮고 중요한 교훈도 괜찮아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럼 그 교훈이 이 지문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색깔표지로 이렇게 해놔서 첫 번째 것은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it turns out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이미 드러나다 또는 뭐뭐로 밝혀지다 이게 되게 많아 밝혀지다 밝혀지다 뭐뭐로 판명되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가져진 구조로 보면 돼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re more socially connected 좀 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류를 맺고 있는 누구와 가족과 친구와 지역사회와 함께 좀 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are happier 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live longer 더 오래 산다 라고 해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후 아 여기는 이렇게 끊어 주는 게 좋겠네 여기 나와 있는 부분 한번에 가도 상관이 없긴 하겠고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살짝만 좀 내릴게 아 내리지 말고 내리자 그게 낫겠네 좀 잘렸으니까 살짝만 좀 내려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it turns out that 뭐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뭐뭐라고 하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관계를 더 잘 맺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야 누구보다도 사람들보다도 who are less well connected 덜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관계를 덜 맺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산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 사람들이 뭐뭐하고 그리고 그들은 뭐뭐한다라는 이 내용이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네 여기 connect라는 단어가 연결하다 타동사지 목적 없으니까 수성으로 썼다 라고 보면 되겠고 좀 더 덜 이라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야 밑으로 좀 내려 보자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온 거는 당연한 거야 중간에 잘라먹었기 때문에 뒤로 좀 더 가면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It's the quality It's 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여기 뒤에 That이 나왔어 강조 문이야 중요한 것은 동사다 중요하다는 동사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까운 관계의 질인 것입니다 질 여러분이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질이다 It turns out that 또 나왔지 뭐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living 주어 in the midst of 는 뭐뭐 가운데 정도야 뭐뭐 중에 라는 의미 정도 그래서 갈등 가운데에서 살아간대 즉 갈등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 갈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 다 되겠네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도 괜찮네 It's really bad 정말로 안 좋습니다 우리의 건강에는 반면에 똑같은 구조지 In the midst of good and warm relationships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리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얘가 주어니까 이 동사야 protective 프로택티브 프로택티브는 뭔가를 보호해 준다 그럼 앞에 나와있는 얘랑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건강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보호해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거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 질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관계를 맺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관계를 맺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는 그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라고 했던 거야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뭔지 밑으로 한번 내려서 보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not just but also 라고 하는 also 뒤에 있구나 but also 라고 하는 구조야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 즉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뇌도 또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부터 지금 뒤에 나와있은 여기까지를 분사 구문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어 어 프린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빙 있는 relationships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really feel 정말로 느껴 뭐라고 they can count on 의지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언제 in times of need 필요의 시기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믿고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맨 그러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즉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명확하고 더 오랫동안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stay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다 어떤 상태로 놓여 있다 그래서 더 명확하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오랫동안 오랜 상태로 남아 있다 라고 합니다 더 명확하고 더 오래 간다 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이제 being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문장을 쓸 수가 없지 분사 부문이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 그래서 비동사를 이렇게 쓴 건데 이 비동사라고 하는 being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생략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야 여기는 자동사니까 당연히 아닌지를 쓰겠지 목적을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까 where 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 나와 있는 내용이 완전한 문장이지 feel 이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있고 뒤에 목적어 있고 그렇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니까 where 하고 잘 연결이 되겠네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서 그리고 the people in relationships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관계를 맺고 있어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느끼는 거야 뭐라고 they really can't count on the other one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 정말로 믿지 못하겠다 의지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즉 이 사람들은 뒤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experience all your memory decline 이라고 하는 좀 더 이른 기억력의 감퇴를 또는 감소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두뇌에서 벌어지는 지능에 관련된 뭔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요 문장을 좀 잘 봐둬야 되는 거야 밑으로 내립시다 마지막 부분인 것 같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렵지 뭔가 좀 골치 아픈 거야 messy 원래 messy가 지저분한 거야 지저분하면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참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거야 complicated는 단어로 봐 ingpp 생각하지 말고 복잡한 이라는 단어로 it's also lifelong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랜 평생의 것이야 그거는 평생 해야만 되는 평생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아 하지만 you can do something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 as simple 단순한 어떤 것을 할 수 있어 뭐만큼 뒤에 것만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something 하고 병렬이니까 명사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야 했지 그래서 ing를 쓴 거야 replacing screen time 화면을 보는 시간 TV나 또는 휴대폰이라는 화면을 보는 시간을 어 바꾸므로써 바꾸는 것과 같은 모아봤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과 바꾸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을 할 수도 있고 또는 replacing livening up 이라고 하는 것 liven 이라고 하는 것은 활력을 북돋다 생기를 주다 이런 의미야 stable 이라는 단어가 진부한 뭐 좀 이렇게 지루한 이런 의미 진부한 관계 지루한 관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기를 줄 수 있는 거와 같은 그런 단순한 일이야 뒤에 뭐 함으로써 doing something new 새로운 어떤 것을 함께 행함으로써 예를 들면 어떤 건데 long walk 그냥 오래 걷는다던가 date night 밤에 데이트하는 것과 같은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왜냐면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한 관계가 있겠지 그런 것들에 생명력을 활기를 주는 거야 이런 새로운 것들을 행함으로써 아니면 또 reaching out to a family member 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연락을 해보는 거지 who you haven't 여러분이 haven't spoken to in years 수년 동안 speak to는 말을 건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haven't 그러니까 말을 건넨 적이 없지 그래서 이는 여러분이 수년 동안 말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대화가 끊긴 그런 가족 구성원에게 즉 가족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앞에 단순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나 더 갔나 봅시다 아 좀 더 있네 여기 마지막이네 그래서 more than a century ago 라고 하는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야 한 세기가 넘는 시간 전에 그러니까 한 세기도 더 전에 백년도 더 전에 Mark Twain이라는 사람이 looking back 돌아보고 있었어 자신의 삶을 그리고는 이런 글을 썼지 there isn't time 시간이 없어 so brief is life 라고 했네 여기 나와있는 거는 so brief 라고 하는 것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주어동사의 자리가 바뀐 거야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지 우리가 보충하는 보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도 주어동사가 바뀐다 원래 이거는 life is so brief 이렇게 된 거야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인데 so brief is life 라고 하는 거 매우 짧은 이라는 이 말을 먼저 쓰고 주어동사의 자리를 바꿔버린 거지 시간이 없어 삶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짧아 뒤에 뭐에 있어서 bickering 이라고 하는 bickering 이라고 하는 것은 말다툼하는 거고 apologize 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하는 거고 말다툼하는 것 사과하는 것 heart burning 이라고 하는 것 가슴 아리 하는 것 또는 cult account 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설명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거 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 해명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짧아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there is only time 단지 시간만 있을 뿐이야 사랑할 수 있는 시간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만 있을 뿐이야 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의미야 있기는 있지만 순간만 있을 뿐이야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순간만 있을 뿐이야 말하자면 요런 의미로 쓰인 거야 시간이 있지만 그것도 한 순간이다 딱 한 순간만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만큼 시간은 짧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 뒤에서 이렇게 언급을 좀 하고 있었고 테드 첫 번째는 요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똑같은 없는데 요런 의미는 감사합니다.